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김승우 회장이 젊은 청년에게 정색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속성, 아마 이 책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돈에 관련된 책으로서 손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의 그런 돈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는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돈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또 김승우 회장님의 말하는 가르침들, 경제적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어느새 200세를 돌파했고요. 200세를 돌파했다는 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에서 또 나온 것 같아요. 기존의 돈의 속성도 좋았는데 거기에 또 최신의 이야기까지 다 담아가지고 내용을 엄청나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버 역시도 골드 버전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서 기존의 돈의 속성을 읽으신 분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그 이전에서 굉장히 좀 애매하거나 조금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좀 다뤄지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돈의 속성에서 말하는 김승우 회장님의 돈에 대한 생각들 주식투자 철학들 뭐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김승우 회장님의 주식투자 철학입니다. 왜 젊은 청년에게 김승우 회장님이 정색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우 회장님이 30대 중반에 주식투자에서 큰 실패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큰 실패를 보신 후에 주식투자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한 지난 5년 전부터 다시 이제 주식투자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돈을 벌어도 그 돈들을 이제 자기 이제 기업들 재투자를 하는 데 많이 쓰셨는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내 회사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입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영어존도 이제 다 투자가 이제 돈 들어간 일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형 자금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형 자금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돈이 생긴다. 이 돈을 뭐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김승호 회장님은 자산이 생기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신다고 해요. 하나는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돈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사에 투자를 할 곳을 돈에 거의 다 쓰던가 아니면은 내 회사는 아니더라도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자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다 끝나가지고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할 돈은 더 이상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찾으신 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에게 투자하자. 김승호 회장님도 기업가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기업을 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국내든 해외든 쭉 둘러보니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많고 나라면 이거 엄지 못할 것들을 해나가시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경영자들이. 그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 이렇게 많은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투자를 하자.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내 자산을 훨씬 더 빠르게 불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5년 전부터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요. 5년 동안 돈도 많이 버시니까 많은 투자를 하셨겠죠. 꽤 많은 주식을 매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러잖아요. 보통 주식을 사서 팔잖아요. 삼성자 5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김승호 회장님은 사기만 했지 팔지는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들과 동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친구랑 카페를 동업을 했어요. 내 친구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야 내가 돈이 없다. 근데 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 잘 될 것 같다. 그건 돈을 투자하면 카페가 좀 잘 된다 해서 내가 그 돈을 야 다시 나한테 투자금 돌려줘. 이기까지 얹어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왜 친구니까. 믿고 가는 거잖아요. 동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인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도 내가 삼성자에 투자했다. 이러면 삼성자와 나는 동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을 믿고 그 기업의 경영자를 믿고 함께 끝까지 그 기업과 동행을 하는 거죠.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삼성자가 5만 원에 사서 8만 원이 되면 50% 이상의 수익이잖아요. 빠른 시간에는 50%가 수익이 났네. 홀라당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과 다른 거죠. 저도 이제 5만 원에서 8만 원 되면 팔긴 파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끝까지 동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동행을 하신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 주식사에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보다 뛰어난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찾아서 그 회사의 배당 정책을 알아보고 배당 비율을 살펴보고 그 회사의 주가가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것. 그래서 적정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하는 것에 주식을 언제 팔을지 이런 고민은 하나도 없으시죠. 김승호 회장님은 오로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 나보다 뛰어난 경영자가 있나? 내가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나? 이걸 살펴보시고 그 기업의 배당 정책 그리고 배당 비율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 이걸 살펴보시고 모두 다 어? 괜찮다 하시는 분은 이제 그 기업의 주식을 사시면서 팔지는 않는 거죠. 계속 사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그리고 또 김승호 회장님은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요. 왜? 내가 동업한 회사니까. 내 회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왕이면은 내가 내 친구랑 동업을 해서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스타벅스에서 먹을 커피를 당연히 내 친구가 운영한 카페에 가서 먹어주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내 돈을 투자했는데 왜 경쟁사에서 커피를 먹었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김승호 회사님도 내가 투자를 한 기업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거기다 그걸 이용하는데 돈을 쓰지 경쟁사나 내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뭐 그런 서비스나 상품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승호 회사님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은 아이폰 쓸 거를 갤럭시에 쓰시는 겁니다. 내가 왜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을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뛰어나는 생각이 들면은 애플의 주식을 사시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거죠. 그렇게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투자는 투자고 내 소비는 소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동업자로서의 태도인 거죠. 그래야지 내가 또 투자한 기업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이 부분이 200세 기념 돌파한 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2021년 6월에 삼성동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해요. 김승훈 회장님이 너무 알려지고 얼굴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길 가다가 어떤 청년이 보고서 어? 혹시 김승훈 회장님 아니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말을 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장님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책 읽고 주식을 샀는데 두 배나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뭐 김승훈 회장님 입장에서 어? 나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 축하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김승훈 회장님이 이제 정색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정색을 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올랐으니 망정이지 떨어졌으면 날 욕했겠군요. 내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다면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색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길을 가다가 만난 청년이 김승훈 회장님 덕분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두 배나 돈을 벌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말을 했겠죠. 하지만 김승훈 회장님이 주식 투자해서 두 배 돈 벌만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김승훈 회장님은 동업자의 마인드로 그 회사에게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아서 꾸준히 그 기업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지 5만원짜리 주식이 10만원 됐다고 홀라당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찾고 이렇게 트레이딩 매매를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를 하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아서 이분이 두 배를 벌었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고꾸라져가지고 위기가 와가지고 반토막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 청년이 얘기하겠어요? 아 회장님 저 회장님 책 읽고 주식 투자했는데 회장님 때문에 손실이 50%나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승훈 회장님이 이 청년에게 정색을 하신 겁니다. 올랐으니까 나에게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하지 만약에 떨어졌으면 나한테 화를 내고 욕을 했겠군요. 내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두 배 벌었다고 기뻐하지 않을 거고 감사를 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다면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두 배를 벌어서 책을 남기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과 동업을 하고 동행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투자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김승훈 회장님이 젊은 청년에게 정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에 투자해놓고 그 기업의 주가를 맨날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네 올랐네 아 올랐을 때는 하루종일 기분 좋게 생활하고 또 떨어지면 하루종일 우울하게 생활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의 CEO를 보고 경영자를 보고서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동업해야지 이런 마인드 접근을 해서 그 기업에서 배당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함께 성장하면서 그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을 하시는 투자를 하셔야지 아 지금 샀다가 한 달 뒤에 팔아서 두 배 먹고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주식에 대한 투자 철학 저는 너무나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주식을 좀 사서 모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투자 철학과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투자 철학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투자 철학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돈의 소성에 가지고 김승호 회장님의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돈의 소성을 가지고 계속 함께 리뷰를 해볼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이 돈의 속성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 회장님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써내셨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그 돈이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이 A라는 사람은 매달 4백만 원씩 들어와서 1년에 5천만 원을 벌고요. B라는 사람은 어느 달에는 1천만 원을 벌고 어느 달에는 0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다 모으면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거죠. 여러분은 A라는 사람의 소득 방법 그리고 B라는 사람의 소득 방법 중 어떤 유형의 돈의 흐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달 4백만 원씩 벌겠다. 혹은 나는 못 받는 데 있어도 좋지만 많이 버는 달도 있는 B라는 황금 흐름을 선택하겠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A를 선택하셔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수입의 질이 좋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질이 좋은 돈은요 다른 돈을 잘 불러보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여름에는 돈을 많이 벌다가 겨울에는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들쭉날쭉한 수입은 수입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 정도라고 생각해볼게요. 근데 봄에 한 번 500mm 퍼붓고 가을에 한 번 500mm 퍼붓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하루에 그냥 10mm씩 꾸준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퍼붓지 않아도 많은 양의 비가 뭐 여름에 오지 않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 10mm씩 비가 내리기만 하더라도요. 브라질에 렌소이스 사막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영강 강우량이 1600mm나 된다고 합니다. 1600mm이면 적지 않은 양인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여기는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작물도 어떤 식물들도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신기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이 어떤 곳인가. 그럴 때 이런 곳이에요. 아마 비가 온 시점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물놀이도 하고 물도 귀찮게 말죠. 고운 모래가 주변에 쭉 있어가지고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풍경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렇게 물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식물도 자랄 수 없다. 왜? 영강 강우량이 1600mm나 되지만 비가 6개월에 한 번씩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 명으로 수첨 수만 명의 군중들을 통제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도 발생하고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려면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정한 현금 흐름이 이런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여러분들이 여름 한철 천만원씩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고요. 백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돈을 버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여름에 갑자기 한 달 동안 나 3천만원 벌었어 이런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두 분은 있죠.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잠깐 벌고 1년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 한철 번 1천만원은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백만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천만원 벌면 정말 큰 돈이고 이걸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나누어서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큰 돈을 버는 만큼 쉽게 흐지부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하게 100만원, 200만원 버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단단한 돈이라서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돈들이 자꾸 합쳐져가지고 큰 돈이 된다는 거죠.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들어온 돈이라서 실제 가치보다 크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내가 이번 달 좀 놀아도 다음 달에 3천만 원 벌 수 있어. 이 3천만 원은 얼마 큰 돈인데 일반 직장인들 1년에 벌 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나는 언제든지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저번 달에 이렇게 벌었으니까 다음 달도 이렇게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나는 3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벌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 실제로 이렇게 비정규적인 수입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저축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소비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 이렇게 뭐 큰 돈을 잠깐 벌고 또 몇 개월 쉬고 또 잠깐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단기간에 큰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능을 믿고 이 재능을 착각해서 나는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비정규적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이라든지 뭐 배당주 그러니까 우량주의 배당주죠. 우량한 기업의 그 배당주를 사가지고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사서 일정 월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해서 뭐 분기마다 혹은 1년마다 배당을 받으시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셔야지만 그 돈이 자꾸 불려지고 뭉쳐지고 해서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정규적인 돈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이 지금 천만원 번 것을 한 달 뒤에 또 벌지 두 달 뒤에 벌지 6개월 뒤에 벌지 모르잖아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매달 200만원, 300만원 정규적인 수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음 달도 200만원 그 다음 달도 300만원 그 다음 달도 200만원 들어오겠구나라는 그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래 예측이 가능한 사람 규칙적인 수입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리스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모든 돈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또 당첨단들 많이 만나죠? 만나지 못해도 많이 보죠? 묻툴수 가끔 보면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로또 당첨자들이 그 수십억의 돈을 받아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돈이 다 없어졌다. 이런 식의 기사라든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돈이 더 어디로 갔냐? 그 돈이 다 리스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지고 만거든요. 리스크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리스크일 수 있지만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자산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야말로 정말 모든 돈을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고 항상 줄이도 노력해야 되죠. 비정규적인 수입은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규적인 수입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적인 수입들을 계속 정규적인 수입으로 바꿔나가서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정규적인 돈을 늘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내 돈을 지키고 불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가진 힘입니다. 같은 돈의 액수라도 어떤 돈은 똑같은 양의 액수라도 비정규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잠깐 그 돈이 들어와서 잠깐 내 곁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불려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정하게 작은 금액이라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요. 미래를 계획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미래를 그 돈을 점점 불려 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소득 구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비정규적인 수입이 많은지 정규적인 수입이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정규적인 수입이 많다 이러시면 그것들을 정규적인 수입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됐든가에 그것들을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최소한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사지 못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돈이 가진 중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원리를 아셔야지만 돈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턴이라는 학자다시죠.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물체입니다.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절대적인 원리 같은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중력의 힘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물체들의 모든 물질들에 작용하는 게 중력의 힘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돈에는 이 중력의 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서 돈을 더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그 원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돈에도 중력의 힘이 마찬가지로 작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뉴턴의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배울 때 사실 이런 거 안 배웠거든요. 이건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에도 중력의 힘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금액이 10원일 때와 100원일 때와 500원일 때와 만원일 때와 5만원일 때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일 때 천만원일 때 1억일 때 10억일 때 돈의 액수가 점점 크면 클수록 그 중력의 힘이 그 영향을 주는 다른 돈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자신이 돈을 모아가면서 돈을 불려가면서 깨달은 원리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 지구의 예를 드는데 이 지구도 처음에는 우주의 먼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의 힘이 자꾸 작용하면서 다른 물체들이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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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런 지구와 같은 큰 행성 사실 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큰 행성들이 많죠. 그런 큰 행성들이 전부 다 이 중력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도 처음에는 작은 돈 작은 돈이 여러가지 돈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고요. 그 돈이 점점 커져서 불려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0억 원을 모으기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억 모으기 많이 목표를 하시죠? 10억 원을 모으기로 해봤을 때 10억 원이란 돈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300만 원씩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10억을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푼도 안 쓸 수 있나요? 물도 사 먹어야 되죠. 밥도 사 먹어야 되죠. 반값도 내야 되죠. 여러가지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의 50%만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50년이 지나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10억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27년 동안 300만 원씩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나요? 혹은 50% 저축해서 50년 동안 모아서 10억을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중력의 법칙 돈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을 경험했거나 깨닫고 그보다 훨씬 빠르게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시간 5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중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돈의 중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력의 법칙 말고요. 돈의 중력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더 빨리 모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큰 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300만 원에 저축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니고 이 중력의 원칙 중력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돈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돈이 움직이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0억을 모은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억을 모아요. 그럼 일단은 1억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이 10개 모여야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하죠. 1천만 원이 10개면 1억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1천만 원을 모은다 해볼게요. 1천만 원을 모으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1백만 원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1백만 원이 10개면 이제 1천만 원이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하고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반만 원이 필요하다. 즉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돈도 모으지 못하는데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모을 수 없죠. 100만 원도 못 모으는 사람은 천만 원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1천만 원 1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아끼고 아껴서 내가 노동 시간을 좀 더 열심히 늘려서 하다 보면 모을 수 있습니다. 3달, 4달 6개월 이정도로 모을 수 있죠. 이렇게 1천만 원이 모이는 순간 우리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서서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천만 원을 일단 내 노동과 시간으로 모으는 겁니다. 한 달에 걸릴 수도 있고요. 3개월에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에 걸릴 수도 있고 1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천만 원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 작업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1천만 원과 내 노동과 내 시간으로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으는 1천만 원과 함께 내 노동과 내 시간을 함께 합쳐서 돈을 벌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모아는 상태에서 1천만 원을 한 번 더 모으기는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한 번 더 모으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2천만 원과 내 노동과 내 시간을 합쳐서 또다시 1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훨씬 더 1천만 원을 모으는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1천만 원을 모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1천만 원을 모으는데 3개월 걸렸으니까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데 또 3개월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시면 혹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1천만 원을 모으고 다시 또 1천만 원을 모으는 그 과정을 경험하시면 1천만 원을 한 번 모으면 그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 데는 훨씬 더 시간이 덜 드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천만 원을 모으는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3개월 1천만 원 모았다고 해서 또 이제 3개월 후에 6개월 후죠. 2천만 원이 되고 9개월 후에는 3천만 원이 되고 12개월 후에는 4천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1, 2, 4, 8, 16 이처럼 배수의 관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2, 30년씩 걸려서 10억을 모이지 않고 10년, 더 빠르게는 5년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시간을 단축해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돈이 가진 중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면서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하고요.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죠. 막연하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3개월 모으는데 1천만 원 걸리겠네 1천만 원 모으는데 3개월 걸리겠네? 내가 1년 동안 숨도 안 쉬고 모아도 4천만 원 못 모으는구나. 내가 언제 10억을 모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힘을 알게 된 사람들 깨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1천만 원 모으는데 3개월이 걸렸네? 다음에 1천만 원 모으는 데는 한 두 달 반이면 되겠는데? 그리고 실제 해보면 두 달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5개월 후에 2천만 원 모였잖아요? 그러면 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해보면 두 달에 1천만 원씩도 벌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 10억, 100억, 1000억 이것을 모으는데 가능하겠다. 내가 80년, 100년 살겠지만 충분히 1000억, 2000억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이것을 알고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돈을 모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몇 조의 부자들, 몇 천억 부자들, 몇백억 부자들 수두룩하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시면 야, 이게 처음에만 좀 힘들어 보이지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이거 10억 모으기, 100억 모으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돈이 가진 중력의 힘 이것을 정말 깨우치시고 잘 아시고 오늘부터 한번 모아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100만 원부터 모아보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 10개 모아서 천만 원 만드시고 천만 원 10개 모아서 1억 원 만드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20살 때부터 주식 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26에서 28 사이에 1억을 처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2억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1억을 만드는 데는 6년에서 8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2억을 만드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인 거죠. 여러분들도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한번 다시 한번 느끼시고 이번에 배우시고 내가 10억 모아보겠다고 한번 다짐하시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돈을 모으십시오.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 10억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가진 중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스크가 클 때가 가장 작을 때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한 관점을 바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신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김승호 회장님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 보통 투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에 사든지 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걸 투자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김승호 회장님은 미래에 대한 관점이라고 투자를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걸 정리해 보면은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좀 앞으로 나쁘게 보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더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집을 사든지 상가를 사든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돈이 필요하죠. 이 돈에 대해서도 김승호 회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돈도 다 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 중에서는요.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고,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고,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백만 원은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머지 900만 원은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러면은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일단은 정확하게 내 나름대로 그게 정답이 있고 그걸 떠나서 내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들을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똑같은 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돈이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인지 또 아니면은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인지 구분을 하셔서 이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불과 몇 달 만에 빼야 하는 돈들은 이제 김승욱 회장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나쁜 품질의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돈을 당장 써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쁜 품질의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온다. 반도체 앞으로 뜬다. 뭐 이런 뭐 다양한 기업들의 전망이라든지 산업의 전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근데 이게 좋은 방향을 잘 예측하더라도 좋은 방향을 예측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좋은 방향을 잘 예측하고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돈의 품질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을 잘하고 이 산업의 미래를 잘 예측하더라도 돈의 품질이 나쁜 나쁜 품질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미래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좋은 품질의 돈. 즉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했을 때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결국에는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지금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한 내 상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 리스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내가 이 리스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 정도 리스크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투자를 해야지만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장기적인 성공이라는 것은요. 하나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를 10년, 20년 가지고 간다. 이런 관점도 될 수 있겠지만 투자라는 그 시장 자체에서 내가 투자를 1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1년 만에 100만 원 벌었어요. 투자를 그만두지 않을 거잖아요. 투자는 평생 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성공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투자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특점 종목을 10년, 20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식이든 분석상이든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결국에 그때 장기적인 성공 끝내 투자해서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내 지금 상태에 대한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득이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리스크도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곳에 투자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큰 돈을 벌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리스크가 작은 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릴 가능성도 낮고 큰 돈을 잃을 가능성도 낮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예금 같은 거 투자해서 하면 원금 손실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예금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금리 1%, 2% 이자만 받고 끝나는 거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에도 2배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근데 돈을 잃을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주위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면 이득도 크고 손실도 크다. 그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리스크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위 시장에서 돈을 버는 화랑기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폭락기는 리스크가 큰 포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6만원 되고 6만원, 7만원 쭉쭉 올라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무조건 되는 회사고 역시 되는 회사였어.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무궁무진해. 삼성전자가 망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10만 전자 막 외치면서 막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주가가. 그때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투자에서는 돈 절대 안 잃는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 꽤 있죠. 또 반대로 폭락기. 어떤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기워요. 이런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요. 왜?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가장 없을 때 리스크가 가장 없다는 말은 이걸 좀 뒤집어 생각해보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상을 해보면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떨어질 때도 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부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투자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이 계속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도 올라갔고 엊그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인가 보다 하고 리스크가 사라져 보이는 그런 종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리스크가 가장 큰 종목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폭락기 주식이 폭락되어 있을 때는 주가선에 빠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리스크가 거의 없는 가장 줄어들어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게 한번 거꾸라지면 큰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왜? 버블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때야말로 정말 가장 리스크가 줄어 있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계속 누구나 다 좋다고 얘기할 때 야 이 주식은 무조건 되는 거야. 열의 아홉 명은 이 주식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주식 좋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가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시기라고 김승호 회장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우리는 깨뚫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거품이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가가 폭락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의 종목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남자가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갖고 싶어. 테슬라 갖고 싶어. 남들이 막 욕심을 내죠? 이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막 두려워할 때 야 저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져? 왜 오르지라는 저 주식은? 저 주식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저 주식이 정말 리스크가 다 사라졌다.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겠는데 하고 그 주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 기회를 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무서워서 아무도 그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된다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리스크로 낳고 이 욕심이 대중하게 운가 붙으면 낙관이라는 게 생기면서 거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리스크가 크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나 좋다. 모두 다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남들이 저 주식이 안 되라고 했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만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리스크에 대한 관점 한번 곧 씹어보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투자를 어떻게 해왔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봤고요. 리스크가 클 때가 가장 작을 때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종목들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에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아주 쉬운 천천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을 받거나 두 번째 사업에 성공하거나 세 번째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속을 받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부자면 가능한 일인 거죠. 부모님의 부자면 나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것.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복권에 당첨되는 거죠.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승호 회장님이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자가 되는 부자가 아니라면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가장 쉽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권 당첨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돈의 성질이 나빠가지고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은 굉장히 낮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부자로 천수를 누리려면 부자로 평생 살아가려면 결국에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거죠. 이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 이후에도 방심을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제가 요즘에 스타트업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제가 한번 같이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해보시는 분은 컨설틴 펌 세계적인 컨설틴 펌을 나오셨고 창업의 경험이 있으셨고 그리고 실제 지금 하는 일은 구글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와 함께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해보자 이렇게 뜻이 맞아서 해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짧은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일주일에 4시간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구글에 일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다가 따로 시간을 내서 내 창업, 내 사업의 일을 하려니까 정말 잘 시간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이 이 창업이라는 거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도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발 뻗고 편히 자겠구나 이게 아니고 성공 이후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 과거 지금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 말씀 들은 거는 늘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기업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쓰러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겨우 성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내 인생에 나를 완벽하게 선물해 줄 수 있죠. 돈도 어미님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은퇴를 하면 사업을 적절하게 매각하면 돈도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나에게 내 인생을 선물로 줄 수 있죠.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은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매력이고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업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내가 직접 창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게 김승호 회장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 이거는 뭐냐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선두의 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뒤쪽에 있던 말이 내가 타고 있는 말을 앞서 가면 그 말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거.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샴푸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건설, 아파트를 짓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없는 회사라든지 각 분야에는 1등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1등 기업의 주식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1년 내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살 수 있고요. 그렇죠? 한 주씩도 살 수 있죠. 이런 주식들을 사서 모으라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창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고 싶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성공하기 쉬울까요? 이미 기존에 공장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내가 실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그 틈을 비집고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럴 바에는 직접 창업하지 말고 이미 잘하고 있는 1등 기업의 주식을 사면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그 사업의 성공의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또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분기마다 배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만이 내 사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내가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가는 기업의 주식에서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일단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하는 건데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뭐 아이템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유리한 어떤 것이 있다면 직접 창업을 해도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할 만한 아이템이라든지 특별한 경쟁 우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어라 라는 게 김승호 의장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뭘 조심해야 되느냐.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삼성전자 7만원 8만원 사가지고 10만원을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식을 사서 오르면은 팔아야지 그 팔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8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아야지가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은 사서 모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른다. 이러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7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8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이거 언제 10만원 되나 빨리 10만원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사자마자 7만원인데 바로 다음 주식에 10만원이 됐다. 이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만원에 산 주식이 다음 주식에 바로 1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7만원, 이게 6만 5천원, 6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7만원 올라왔다가 천천히 해서 3년, 5년, 10년을 거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왜 오래 천천히 길게 오르는 것이 좋은 거냐. 그래야지만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급격하게 올라 버리면은 그 주식이 빠르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충분히 사기도 전에 먼저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충분히 많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천천히 오랫동안 긴 시간동안 오는다고 하면은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그 주식을 계속 사서 모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서히 상승하게 되면은 내가 충분히 주식을 사서 모았을 때 그게 그 주식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은 그때 내가 경제적 자유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급격하게 올라 버리면은 내가 다 사 모으기도 전에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사서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배당이 나온다. 그 주식이 배당까지도 나온다고 하면은 평생 팔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를 만든 창업주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그 주식을 왜 사고 팝니까? 그쵸? 계속 운영하면서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 그 주식을 계속 물려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아야겠다. 이 주식을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좋은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냐?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김승호 회장님이 어떻게 좋은 회사를 찾아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좋은 회사를 찾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나가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를 좋아한다. 과자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 내가 IT 기계에 관심이 많다. 그럼 IT 업체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 아니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럼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 내가 부동산을 좋아한다. 그럼 건설업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회사에 사면 된다는 거예요. 분야의 1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고 시장에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 관련 업종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등 기업들은 오히려 그 업계를 장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계의 위기가 터지면 1등이 망하는 게 아니라 4등, 5등부터 망합니다. 그러면 4등, 5등이 망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거나 혹은 그 회사가 헐값에 나오면 1등 기업이 그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4등, 5등이 망해버리면 1등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야의 1등 기업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김성회장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 1등을 골라서 매달 주식을 구매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놓고 그 기업, 그 업계를 계속 스터디를 해나가는 거예요. 신문기사를 찾아보고 관련 소식들도 보고 리포트도 찾아보고 하는 거죠. 내가 샀는데 주식이 떨어졌다? 떨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그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올랐다? 내 주식이 올랐으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이 주식이 너무 빨리 오르면 안 된다. 너무 빨리 오를까 봐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 주식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죠. 마인드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업계 1등 기업이고 이걸 사서 모으기 시작했고 내가 이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사자봐서 떨어져도 괜찮다.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가 주식이 이미 있으니까 그 수익이 나니까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 주식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언급됐던 내용이 이거라고 해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만 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나 빨리 다음 달에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욕심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수를. 그러면 그 무리수라는 건 뭐냐면 4단계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현혹되고요. 혹은 위험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유행을 바라는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돈의 1일 갈성이 높아지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은 주머니로 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내 마음이 오히려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가는 그 업계의 1등 기업들을 하나하나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을 스터디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진 데는 싸다고 더 사시고요. 오르면 오르니까 좋네, 돈 벌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1년, 3년, 5년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기업의 주식이 많이 상당량 모아졌을 때 그 주가가 꽤 많이 상승한다면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덧붙여서 영상 말미에 우리가 1억을 모으면 어떻게 돈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돈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래도 요즘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셔서 돈을 모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득이 적어서 쓸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씩 벌면 나도 쓸 돈 쓰고 저축하고 저축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할 거 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소득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인데 어떻게 여기서 저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일수록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쓸 돈이 부족하냐면 미래 소득을 현재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투자하기도 너무 적은 돈이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래 소득을 현재 가져다 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거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소득이 늘어나도 여전히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100만원, 200만원 벌어서 워낙 지금 쓸 돈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래서 난 저축도 못하고 주식도 못하고 부동산을 못한다. 내가 500만원, 600만원만 벌어도 하도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저축하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실제로 소득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1000만원으로 늘어나도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래 소득을 현재 가져다 쓴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미래 소득을 현재 가져다 쓴다는 것은 내가 오늘 쓸 소득에 대해서 오늘 쓸 소비를 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버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내가 소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미래 소득을 쓴다라는 것은 카드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카드라는 것은 그날그날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결제한 것도 오늘 결제한 것도 혹은 내일까지 결제한 것도 한 달 뒤에 결제가 한꺼번에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3만원만 써야 되는데 3만원을 쓰지 않고 내일 써야 될 3만원 총 6만원까지 오늘 써버리니까 늘 나는 돈이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여전히 돈을 계속 모으지 못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1000만원이 되면 2000만원어치 소비를 할 테니까 미래 소득을 여전히 끌어다 쓰고 있을 테니까 돈을 모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한다라는 것은 수입의 규모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생활 태도의 문제라고 김승호 회장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단돈 만원이라도 저축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100만원이 늘든 200만원이 늘든 500만원이 늘든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축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싶다 하면 지금 단순히 소득을 늘리는 그런 행동을 하실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버는 소득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원이라도 2만원이라도 한 달에 저축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이런 생활 태도들을 만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라면 뭘 인정합니다. 정말 내가 한 달 방세를 낼 수가 없다. 내가 끼니를 너무 걸러서 끼니 사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다. 이 정도의 가난이라면 김승우 회장님도 돈 모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글들을 보면서 신용카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래소득을 현재 쓰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자르시고 직불카드 즉 체크카드 체크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긁으면 바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승호 회장님이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는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거는 신용카드사에서 여러분들 예뻐서 여러분들 감사해서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도의 마케팅과 고도의 상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만들어진 근육 상품의 근육 마케팅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면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라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모은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고 그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계속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거 사면 포인트 더 쌓아주네? 이거 사면 포인트 두 배 적립해 준대.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또 어? 나 포인트 10만점 모았다. 나 포인트 100만점 모았다. 이런 이제 뭔가 수집의 욕구 이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근육 설계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도 저 요즘 네이버 페이도 사용하는데 네이버 페이도 딱 사용하면은 포인트 두 배 적립해 줍니다. 저도 이 두 배 적립 때문에 네이버 페이를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케팅의 전략인 거죠. 이때 사용된 논리 저도 뭐 저한테 많이 사용한 논리인데 어차피 사야 될 물건이니까 포인트를 얻으면 영리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차피 저 뭐 볼펜 사야 되고 어차피 책 사야 되고 어차피 뭐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 될 돈이니까 카드사에다가 포인트까지 주면은 당연히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논리가 맞다면은 카드사는 포인트 제도를 없앴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 이런 뭔가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만 쓰지 않아도 신용카드만 잘라버려도 벌써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사용을 실제로 중지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달부터 체크카드 지풀카드나 현금을 사용해보면은 지출이 실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 모르겠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카드 사용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사용하던 것을 지풀카드로만 바꿔도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부주의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이 씨앗들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 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10만 원, 100만 원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천 원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은 100원도 소중히 하기 때문에 돈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것을 택시 타고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돈을 쉽게 쉽게 쓰는 거죠. 굳이 내가 버스 타고 버스 타고 가도 충분한데 택시를 타는 거니까 훨씬 더 비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단순히 대중교통 교통수단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고 다른 옷을 살 때라든지 가방을 살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살 때도 마찬가지의 태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계속 흥청망청 그냥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돈을 굉장히 소중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 원을 아끼는 사람이 10만 원도 벌 수 있고 100만 원도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 원 그냥 쓸게 만 원 내가 쓸게 도미대표님은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한 성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내가 사겠다고 싸운다. 물론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도미대표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내가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26인가 28살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아봅니다. 저도 진짜 어떻게 모았냐면 작은 돈을 모았어요. 버스 타고 갈 거 걸어다녔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1500원 1600원 아끼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모았던 돈들이 쌓이고 또 그 돈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26인가 28살 아무튼 1억을 모으게 돼요. 그때 1억을 모으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뭐 1억 모아다가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뭐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학생 때 소득이 없을 때도 1억을 모았는데 내가 회사에 다니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래도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부모님께 20만원씩 한 달에 20만원씩 교통비나 생활비 다 포함해서 20만원씩 받으면서 생활했거든요. 그 20만원을 아껴가지고 돈을 그렇게 모은 거예요. 불리기도 잘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1억을 모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만 벌어도 정말 지금도 훨씬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뭔가 불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승우 회장님도 말씀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한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버립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00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한번 그 돈을 모아보시는 경험을 하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 유튜버들이 얘기하잖아요. 천만원만 모아봐라. 줌자들 500만원만 모아봐라. 그 줌자들을 모으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 모았다는 경험 자체가 주는 앞으로에 대한 나 자신을 확신 내가 재택가를 이렇게 되면 되는 거구나라는 그 느낌 경험 이것이 생기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100만원을 모아보겠다. 천만원을 모아보겠다. 1억을 모아보겠다.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모아보시면 10억도 모을 수 있겠는데 20억도 모을 수 있겠는데 있겠는데 라는 확신이 생길 거로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내가 100만원 모아보겠다 결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자신이 계속 가난하게 살 사람인지 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유하게 살아가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가난하게 살 건지 아니면 부유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오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시골 나이 드신 분들은 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집배원들이 대신 편지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종종 있는 일이었다. 또 글을 모르는 중세시대 유럽인들은 성직자가 읽어주는 성경의 해삭과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중세시대 유럽인들 대다수가 글을 몰라서 그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내가 어떻게 직접 교류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직자라는 중간 매개자 하시는 분이 성서에 있는 글들을 쉽게 말로써 설명해 주면 아 그게 정말 답이구나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직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오독하거나 잘못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정답인 줄 알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서럽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변은 대신 편지를 읽어주고 성직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뭔가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닫을 줄 모르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략서 자체를 컴퓨터로 쓰죠. 하다못해 배달원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로 쓸 줄 모른다? 이러면은 배달 알바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옳을 날의 현실입니다. 그쵸? 굉장히 무섭죠? 내가 컴퓨터를 못한다는 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못하게 만들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심지어 제가 그 뭐야 은퇴학교라는 채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인터뷰 해보잖아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 키오스크 있죠? 주문하는 거, 컴퓨터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에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키오스크 자첨법을 몰라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햄버거라든지 마이스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다면은 근육 문명은 어떨까요? 근육 문명 근육 문명 들어보셨어요? 근육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앨런 그리스펀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문명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근육 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글을 모르는 문명은 집변이 대신 편지를 읽어주고 누군가에게 대신 부탁해서 이 글을 읽어달라고 해서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돈과 관련된 근육 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육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마트폰 못하면 배달일도 못하죠? 컴퓨터 다루지 못하면 주문을 못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육을 모른다? 당연히 생존이 불가능해지겠죠. 근육 문명인 사람이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근육을 모른다. 내가 근육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은 신세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육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이러면 그냥 높이 쌓여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성이 쉽게 함락당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 해도 그걸 막을 수 없고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이 뺏어가도 뺏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근육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뺏어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의 가치와 상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매번 터무니없는 가격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치우거나 아니면 정말 가치가 없는 남의 물건을 비싼 값에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을 계속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금융 문명인지 아닌지를 일단 아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잘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금융 문명인지 아닌지 우리나라 성인 금융이해도를 조사해보면 월소득 250만원 이하 이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금융이해도가 58점이라고 합니다. 250만원에서 420만원 이하의 사람들 조사해보면 금융이해도가 63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20만원 그 이상의 소득자들을 조사해보면 66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금융이해도가 높다는 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융이해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월소득이나 여러분들의 재산이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이거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가상금리, 경기 동양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 장세,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근본이제, 금산불리 이런 것들 단어 다 아시나요? 뜻을 다 아세요? 이 뜻을 다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금융이해도가 높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잘 모르는 게 많다. 모르는 게 절반 이상이다. 거의 다 모른다. 이러면 금융 문명입니다. 금융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뜻을 모른다는 것은 물론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돈을 지킬 수 없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할지 모르는 거고요. 컴퓨터를 사용할지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칭연산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알파패스를 배워야죠. 금융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융 공부, 내 돈을 불리는, 내 돈을 지키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용어 먼저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은 이런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죠. 왜 안 시킬까요? 이런 경제에 대한 용어들, 금융에 대한 공부를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과거 우리가 조선시스에 생각해보면 노비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노비들 글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괜히 골치만 아파지죠. 뭐 이치를 깨달아서 양반들에게 대들겠죠. 글을 알아서 양반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던데 양반님은 왜 저한테 자꾸 일을 시키십니까? 양반님, 사람은 모두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양반님은 왜 저를 하대하십니까? 글을 읽고 공부하면 그렇게 따지고 대들겠죠? 그렇게 대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특권층에서 노비들에게 일부러 글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제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제 교육도 경제 지식이 많아지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지배계층, 자산가들의 위치를 위협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 그만큼 부의 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산가 계층들이 위치의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안 알려준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의 현상 유지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융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배움의 시작은 용어 이해부터입니다. 금융 용어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삶이 싫다. 내가 돈이 많이 없다.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정말 부자가 될 거고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금융 용어부터 공부하셔야 된다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들은 전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저도 웬만한 단어들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단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식을 늘려 나가실 때 아 자산가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돈을 지키는구나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7시, 8시까지 일을 안 하셔도 부의 증가 속도를 덜 가속화시키고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나 책을 가지고 자신이 계속 가난하게 살 사람인지 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내가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될 건지 아닌지는 근육 문명인지 아닌지에 달렸다. 그래서 근육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여러분이 체크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육에 대한 책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인터넷 정보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근육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요즘 정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부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책에서 많이 보셔서 주식 투자하면 다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부터 주식 투자하면 3대가 망한다.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느냐? 주식으로 그만큼 돈을 벌기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자산시장에서 패자가 승자보다 많은 것은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김승우 회장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거죠. 이게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것.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한다? 이 사람들이 다 견제자유를 얻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 패자가 많은 이유는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주식 계좌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고 만원, 2만원만 있어도 5천원만 있어도 주식에서 사고 팔 수 있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소액이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패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그냥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죠. 회사에서 친구가 너 주식 투자 안 하냐? 요즘 주식 투자 안 해서 어떻게 살아? 무조건 해야지. 뭐 사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권유해가지고 그냥 주식 투자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돈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그리고 언제 팔겠다 이런 계획이 없고 막연하게 사놓고 이거 왜 안 올라? 내가 사자마자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하루 지났는데 왜 안 오르지? 불안감에 떨고 돈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돈의 힘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구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건 뭐냐면요. 김승호 회장님이 딱 보기 이상한 건 뭐냐면 재산을 모을 때는 정말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고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모을 때 정말 100원, 10원, 1000원 정말 아껴서 이렇게 모으면서도 이 돈을 쓰는 거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누구 말을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말들을 믿어버리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걸 두고 피같이 벌어서 물같이 쓰는 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식시장에서 100만 년 만에 온 기회다. 100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 나도 투자해야겠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유명하다는 주식, 유튜브에서 떠드는 주식들 덜렁 사놓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루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이 종목 사야지 결정한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갑자기 그 종목 안 좋아요. 그 종목 절대 사지 마세요. 그 종목은 투자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한두 마디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면은 어? 내가 잘못 샀나? 나 이러다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아 나 이제 1년치 이자 벌었다. 뭐 요즘 금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3%, 4% 몰라도 야 나 1년치 이자 벌었네. 이러고 좋아하고 조금만 내려와도 조금만 손실을 보더라도 이제 손해를 보고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칫 주변의 전문가들 뭐 이렇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 이거 주식 오르나요? 삼성전자 오르나요? 뭐 SK하이닉스 오르나요? 테슬라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제 저항선이 있는데 저항선이 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보기에 이런 질문들은 바보 같은 질문이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마치 안다는 듯이 내일 이 주식 오릅니다. 내일 이건 저항선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대답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이런 질문들을 이런 바보 같은 질문들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대답을 듣고 있는 이유는 다 내가 급하기 때문에 아 나 이거 투자했으니까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아 한 달 만에 30% 벌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2배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바보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을 이렇게 상대하면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설령 돈을 벌었을지라도 그 돈은 다시 주식 시장에서 돌아와서 결국 원문감께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벌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내가 주식 투서를 그렇게 돈을 벌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도 주식 투서를 또 하겠죠. 근데 그 방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결국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열 번째, 열 한 번째 가서는 결국에는 이런 투자 방식으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투자금을 모아서 함께 회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조금 실적이 안 좋다고 어, 난 동업 이제 안 할래.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러지 않잖아요. 계속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살리려고 하죠. 이게 바로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이걸 사놓고 만 원짜리 주식 사놓고 언제 만천 원 되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누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고 들고 이 본질에 따라 투자할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회사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회계 장부는 어떤지 연관 보고서는 어떤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기는 사장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나 전문가들 견례를 듣고 내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라는 거죠. 아까 돈의 품질 제가 잠깐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는 거예요.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굉장히 편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 돈을 한 달 뒤에 월세를 내야 돼. 혹은 대출금 갚아야 돼. 이런 돈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돈. 이 돈은 이 주식에 오랫동안 머물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투자라는 것은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을 샀으면 비싸게 팔아야지 잘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팔 때보다 중요한 게 살 때라는 거죠. 우리가 살 때 싸게 사버리면 파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투자의 성과 내가 돈을 벌지 안 벌지는 팔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 때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온다.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폭 속에서 이 폭락장이 오면은 당장이라도 주식시장이 다 꺼질 것처럼 주식이 계속 떨어질 것처럼 언론이 기사를 쓰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 분위기 휩쓸려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위기다. 이제 주식 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막 조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하려면은 이런 공포 속에서 남들이 주식시장은 이제 끝났다. 라는 이런 공포 두려움 속에서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김승호 의장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너무 좋다. 이 주식의 10년 동안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주식들은 내가 슬슬 팔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 이 주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봤더니 되게 안전하고 돈 잘 벌고 있어. 이런 주식들을 조금조금씩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주식들은 남들이 단족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싸게 사면은 당연히 이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포 속에서 사 모으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남들과 좀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세 번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이 주식시장에 성공한 사람들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해당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김승호 의장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결국 누군가에 돈을 벌고 누군가에 돈을 잃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 어떤 내가 생각으로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에 성공한 실패가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다. 라고 김승호 의장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자기 자본 다른 사람의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 아니라 영끈한 돈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돈으로 내가 선택한 그 기업을 믿고 내 안목을 믿고 그 결실을 시간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주식시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식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 이라는 책을 가지고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김승호 회장 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쓰셨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셔서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 따르면 4천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고 해외에서 현재 비즈니스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많은 존경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면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천만원? 자산이 30억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2019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는 32만 3천명이라고 합니다. 전국민의 0.63% 여기서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저축 주식 이런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가능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억원 이상을 내가 당장 다음주에 써야 돼요. 그러면 당장 10억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국민의 32만 3천명 전국민의 0.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현금이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10억이 자산이 아니라 현금으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실질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금액 액수 자산의 규모 이건 얼마정도 되냐면 50억원 이상 라고 합니다.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말한 부자의 기준 금액은 5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소 50억은 있어야지 나는 그래도 부자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총 자산 30억원 미만 총자산 30억 정도 20억 30억 총자산 30억 안 되시는 분들은 70%가 자신의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한 20억 갖고 있는데 25억 진짜 어마어마 하잖아요. 1년에 1억씩 벌어도 숨만 쉬고 모아도 25년 걸리고 절반을 저축한다고 하면 50년이 걸리는 정말 모으기 힘든 그런 규모 25억 정도 30억 미만 을 가진 사람들도 70%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일반 국민의 시각 에서는 25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부자들은 100억 이상은 있어야 하지만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하더라. 이것이 아까 말했던 부자 보고서에 나온 액수들 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사업소득 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거죠. 부자들의 기준 부자들의 생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제가 살펴드렸 부자의 기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에 부자의 기준은 현금성 자산 10억 부동산 30억 정도 그리고 한 달에 한 천만원 버는 사람 이 정도가 부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자의 기준은 다를 텐데 지금부터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입니다.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보통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금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가구 월평균 소득 541만 1583원 541만 1583원을 한국 가구의 평균 소득 이란 거예요. 한국의 평균 가구 소득은 541만 정도 되는데 이 531만 1583원이 넘는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일하지 않고도 541만 1583원이 매달 내가 수익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소득 조건을 맞춘 겁니다. 만약 세 번째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야 함 자기 삶의 주체로 사는 사람들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뭔가 내 시간을 뺏겨서 얼메어 있고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천억 부자인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세 가지 기준은 이 세 가지란 거예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 월 541만 1583원이 넘는 비근로소득 그리고 자기 삶을 주체로 살 수 있는 삶 이 세 가지 기준을 맞추면은 부자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그래서 50억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천억을 가졌든 2천억을 가졌든 스스로를 상대와 비교하면은 여전히 내가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천억을 가졌어도 저기 이건희 회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빌게이츠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은 나는 한없이 작은 부를 가진 사람인 거죠. 천억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20억을 갖고 있더라도 주변이 다 1억 2억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부자에 대한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비교함으로써 형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부회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가구평균 소득이 541만 원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건데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올 때 물론 소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200만 원만 벌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500만 원 벌어도 나는 여전히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공통적인 건 뭐냐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뭐 취미로 보람을 느끼면서 한다.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또 내가 굳이 이걸 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최소 부자의 기준에 충족되는 것이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빅 근로소득이 동네 평가 높으면 그리고 그 수입이 만족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얼마든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의 경험상 실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부자가 되면 자신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내 총 자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 벌고 내가 지금 주식이 얼마가 있고 내 부동산이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더라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자신이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뭔가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투자를 했겠죠? 근데 내가 자산의 규모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규모를 알리면 이게 측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측정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00억을 뭐 주식에 투자했어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든 뭐 여러 가지 종목에 흩뿌려서 투자를 하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성전자에 100억을 다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2% 3%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가 만약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오늘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봤는데 2%가 올랐다. 그럼 100억을 투자했으니까 10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루 사이에 100억에서 102억이 2억이 증가한 겁니다. 또 어느 날은 5%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100억을 투자했으면은 어느 한순간에 100억에서 95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1%만 움직여도 1억씩 움직이기 때문에 내 정확한 자산을 내가 가진 정확한 재산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벌써 1%만 움직여도 1억의 편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돈이 있는지 현재 자산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돈을 없으면은 만약에 내가 생활에 지장이 있는다 하면은 이 돈의 규모나 내가 지금 남은 돈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럼 내가 오늘 어떤 점심을 먹든 간에 돈의 규모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전히 만원짜리 먹든 10만원짜리 점심을 먹든 여전히 100억장 상관에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지금 100만원을 벌면은 10만원짜리 점심을 먹을 때 나는 이제 9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100억장 상관이야. 이런 분은 10만원이든 1만원이든 내 부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신경을 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의 규모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김승우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이상 돈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의 자산이라든지 돈의 규모 내가 내 소득이 지금 얼마고 내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더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서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오고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김승우 회장님이 갖고 계신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의 기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돈을 갖고 있고 얼마를 벌어야지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도 한번 그런 것들 보면서 제 부자의 기준도 한번 세워보고 제가 좀 정리가 되면은 언제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폭락장이 오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승호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작가이자 실제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분입니다. 5천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폭락장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폭락이 오면은 그때 이제 뭔가 기회가 온다. 나는 그때 주식 사야지. 뭐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오늘 폭락장이 오면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이 계속되다 보면은 탐욕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어? 저 아파트 어제는 5억이었는데 오늘은 5억 2천만 원이네? 어? 그렇게 또 일주일 지나니까 6억이 됐네?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어? 나 이거 뭐 안 올... 뭐 여기 진짜 내가 살지 않아도 5억에 사서 5억 2천만 원 팔면은 나 2천만 원 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파트 투자나 주식 투자 탐욕에 가담해서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게 뭐 가치가 어떻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만 원에 샀으면은 만 2천 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10억에 샀으면은 11억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돈을 버는 거니까. 이렇게 탐욕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시장은 계속 끝없이 가치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반드시 100%입니다. 반드시 거품이 빠지는 폭락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뭐 안 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기와 호황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 갈 거야. 뭐 빠지는 일은 없겠지 폭락이 오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그래서 호황이 오면은 폭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단지 시기의 문제다. 5년 뒤에 오는지 10년 뒤에 오는지 20년 뒤에 오는지 그걸 모를 뿐이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대개는 10년 정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10년 주기서를 해가지고 10년마다 큰 위기가 온다라는 뭐 이런 말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기가 오면은 경제 위기가 오면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막 쏟아나와요. 아 이번 위기는 뭐 어떤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뭐 가계 부채 때문에 뭐 기업들이 어려워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같이 덧붙입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는 전문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 사후적으로 뭔가 얘기를 덧붙일 뿐이지 예측을 한다거나 정확한 진짜 구체적인 원인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이 발생하면은 새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폭락장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크게 새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새 부류를 쭉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떤 부류에 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폭락장을 맞이했을 때 여기에 대처한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폭락장이 오면은 뭔가 금융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 망하면은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 뭐 LG전자 투자하는 사람 현대차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식이 폭락했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든 투자하지 않았든 간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위기가 옵니다. 경제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의 활동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위기가 오니까 소비가 유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당연히 물건들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죠. 구조조정을 하면은 멀쩡하게 내가 주식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나오게 되고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락장이 발생하면은 경제위기가 왔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투자했든 아니든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금융자산은 모든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고 주가폭락은 회사의 사업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물 경제는 빠르게 식으면서 모든 사람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경제위기가 오면은 아파트에 투자했던 사람이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이든 투자 안 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경제위기의 여파에 충격을 모두 다 받게 된다. 소득의 축소는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고요. 부동산 하락으로 용자가 회수되거나 빚을 지은 사람들은 채무 도축을 받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투자라든지 영끌에서 아파트 사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경제위기가 오니까 빨리 빚 갚으라고 도축하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금리 이자 부담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어떻게 되죠? 빚을 이제 그동안 계속 집을 유예해 줬는데 이자만 내도록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서 빨리 이 돈 다 갚으라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지느냐 빚을 지은 사람들이 점점 궁지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작에 오면은 빚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든 투자하지 않았든 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은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을 최소화 없으면 가장 좋고요.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폭락장이 왔을 때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폭락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빚도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이들에게 폭락장 뉴스는 언제나 불경기라고 아우성치는 어떤 부류들이 조금 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식 시장이 항상 잘 나갈 때도 이거 너무 거품이 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너무 어렵다. 언제까지 빠질지 모른다. 위기가 언제까지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게 다 스쳐가는 뉴스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어차피 실제 폭락의 영향도 빠르면 1년 늦으면 몇 년이나 다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쓸 결로조차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태에서도 이익을 보는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몇 년치의 자산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기회로 이 위기를 인식해요. 이런 폭락장에서는 실제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의 이동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물이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부자에게 흐릅니다. 그런데 부자의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흐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폭락장에 오면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의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느냐 부자가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빚도 많고 생활도 어려운데 경제 위기가 오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부자라고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 중에서도 일부 부자들이 이 폭락장을 기회로 해서 더 큰 부를 늘려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공포에 떨며 모든 재산을 던져버릴 때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이들이 결국엔 돈을 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돈을 버느냐 리스크가 가장 커요. 경제 위기가 왔고 폭락이 왔으니까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면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주식도 사지 않고요. 아파트도 사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여기서 일부 큰 돈을 버는 부자들은 여기서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리스크가 커서 아무도 사지 않네? 이때야말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주식을 다시 보니까 리스크가 이제 없는 거죠. 왜?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주축이라는 걸 한 거죠. 주축 아파트든 주식이든 더 이상은 리스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떨어졌으니까 10만원짜리가 뭐 4만원 3만원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어쩌면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충분히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이걸 알아챈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번다는 겁니다. 산업과 경제에 대한 근본 가치를 믿고 세상이 결국 전진할 것임을 믿는 낙관주의자들 이들의 야망은 매번 성공했고 가장 큰 부회 이동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락장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될 것이냐 폭락장에 영향을 입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폭락장에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폭락장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왜 피해를 본다고 했죠?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니까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빚을 지은 사람들 부채를 지은 사람들 엉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도초당하니까 이제 완전히 궁지에 내몰리게 된다고 했어요. 폭락장에 영향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입지 않는다고 했죠? 빚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왔고 뉴스에서 좀 더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뿐이고 또 몇 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다 극복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도 쓰지 않고 또 빚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 거죠. 마지막 폭락장에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폭락장에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위기 때문에 이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지 않자 가격이 폭락하고 헐값이 되고 이 헐값된 가격을 보니까 어? 이 리스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거래되고 있네? 그럼 이 리스크보다 반영한 가격이니까 어? 정말 이제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이 폭락장은 오히려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폭락장이 결국 더 부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지금 주시장이 좋다고 부동산이 좋다고 이게 영원하지 않겠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어쩌면 10년마다 어쩌면 그 이상 혹은 그보다 짧게 올 위기를 조금 더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숙성이란 책을 가지고 4천억 부자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승우 회장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없이 많은 베스트셀러 쓰셨고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해서 4천억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저축이 가장 좋은 투자였다고 말합니다. 1971년 7월 당시에 이 당시 이자율이 얼마였냐면 25.2%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맡겼다 하면 1년 뒤에 25만원을 준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에는 저축을 하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저축해라 적금 늘어라 예금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들 세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재테크 방법이었고 너무나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25.2%만큼의 금리를 주는 게 아니고 거의 2.5% 그 이하로 주는 거죠. 1971년도에 100만원을 복리로 저축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무려 2,6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능하죠. 재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본 곱하기 투자 이익률 곱하기 기간 이 공식에 따라서 재산이라는 게 형성된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본이 얼마고 투자 이익률 얼마고 기간을 얼마나 길었느냐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이익률로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재산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원의 돈으로 5%의 투자 이익률을 냈다고 하면 1년 동안 그럼 나는 내 재산은 1억 5백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의 형성 공식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원을 모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억원을 모으고 싶다 10억원을 모으고 싶다면 첫 존잣돈 일단 1억원을 만드시고 이 1억원을 10%의 이익으로 25년 동안 꾸준히 모으시면 됩니다. 존잣돈 1억원을 10%의 이익으로 25년 동안 매년 10%의 이익을 내시면 이제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서른에 만약에 내가 45살까지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면 연 16.5%의 이익을 복리로 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1년에 내가 그러니까 10% 이상 정도의 수익을 내야지만 그래도 10년 20년 후에 억인도 자산이 형성된 자산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25세의 직장인 청년이다. 내가 지금 만약에 20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승우 회장님이 이 돈에 속상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20대의 직장인 청년이라면 은행에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금리가 너무 낮은 거죠. 25%씩 주면 당연히 은행에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겠지만 금리가 1% 2% 이러니까 은행에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느리다는 거죠. 차라리 급여에서 50만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고 김승우 회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20대 돌아가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의 돈을 은행에 적금을 든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꾸준히 가격이 내리는 것과 오른 것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그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산 기업이 A라는 기업이 1등이었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보니까 B라는 기업이 1등이다. 그럼 이제 A라는 기업을 처분하고 B라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서 모은다는 겁니다. 가격에 오른될게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금 들듯이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요. 의미있는 액수의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적금을 이용해도 괜찮다고 이번에 200세 기념해서 특별히 또 멘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든 뭐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내가 어느 정도 존잣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액수의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무작정 50만원씩 빼서 주식을 사서 모은다. 이것도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매달 적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청년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세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이고 그럼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회사는 삼성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책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15년 전인 2005년으로 돌아가서 매달 50만원치 삼성 주식을 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총액 5억원 정도의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5억 정도의 삼성 주식이면 배당이 여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만약에 10% 배당은 아니지만 10%면 5천만원이고 5%의 배당이면 2,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2,500만원의 배당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2,500만원이라면 그 절반이니까 1,250만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삼성전자 삼성의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이것이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아직 젊은 나이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100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승호 회장님의 그 돈의 소송에 나온 것처럼 내 월급이 뭐 2,500만원에 3,500만원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을 떼어놔서 그냥 그 월급날에 일정액수 내가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내 현폐에 맞춰서 매달 떼어놔서 그만큼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그냥 사서 모으는 겁니다. 적금 들듯이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꾸준히 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새 꽤 수준 높은 꽤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가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장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1억천금 이거 뭐 한 번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대박 내야지 이런 걸 바라시기보다는 내 투자 습관 투자 재테크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꾸준히 천천히 하시면서 부를 형성하시만 그 부가 여러분들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한방을 누리시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실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만약에 9번 연속으로 투자한 종목에서 막 2배 3배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겠죠. 8, 9번을 계속 그렇게 수익이 됐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10번째 투자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뭐 상당폐지에 됐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주식에서 뭐 10% 쪼박이 났다 이러면은 그동안 벌었던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투자 위험한 투자니까 빠르게 부를 형성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위험했던 이유는 그만큼 부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했던 건데 그런 투자 습관으로 만약에 계속 하시다 보면은 8, 9번 성공해도 마지막 한 번에서 망해버리면 그동안 형성했던 부를 모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김승우 회장님의 말씀 부장은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말을 명심하시면서 이 김승우 회장님이 돈의 속성이라는 거에서 제시하신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200세 기념판에서 이제 적금을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종작돈을 적금으로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멘트가 추가됐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금을 들면서 물론 금리가 낮죠. 하지만 그 적금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들면서 내가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종작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돈을 아끼는 습관이라든지 돈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이나 상식 투자 태도 투자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들이 오랜 시간 적금을 들어서 종작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충분히 물을 익어야지만 좀 더 적금보다 리스크가 큰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 돈을 잃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종작돈을 적금 같은 그런 형태로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아마 이번 판에 새롭게 추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4천억 부자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지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나는 이렇게 돈을 해봐야겠다 투자를 해봐야겠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한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쓰시고 실제로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식이,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김승호 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김승호 회장님 나름대로는 답을 갖고 있긴 해도 질문자에게 그 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 혹은 유튜브에 조금 유명한 사람 만나면 삼산전자 오를까요? SK하이니스 오를까요? S.O.R.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답이 질문자에게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투자 경력이 있는 사람도 한 국가의 지도자라도 그것을 알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트에 따라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예를 들어 자신 있게 예측하는 사람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과거의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모를 뿐더러 또 맞으면 영웅이 되고 틀림없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 금융시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영문대를 나오고요. 투자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투자 경력도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자산을 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위기에 사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왜 질문자에게 유의하지 않나 하면 일단은 그 사람도 사실은 미래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이것이 예측이 범위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금융시장의 속성상 맞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도 맞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막 영웅이 되고 틀려 버리면은 마치 범죄를 지은 것처럼 온갖 사람들 비난을 받는 것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김승호 회장도 4천억 이상의 자산을 형상하시고 돈을 모으시고 어마어마한 기업체 운영하시지만 시장이 다음 달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이 알고 있는 건 이거라는 거죠.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다음 달도 모르면서 어떻게 5년 후 10년 후에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 주식을 샀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테슬라라는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다음 달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죠. 김승호 회장님이 말했다면. 근데 5년 후 10년 뒤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5년 후 10년 뒤에 테슬라의 자동차가 더 많이 굴러갈까요? 아니면 덜 굴러갈까요? 아마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테슬라 차량이 팔리고 테슬라 자동차가 길거리에 돌아다닐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 내년에는 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테슬라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니까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예측하지 못해도 5년 후 10년 후는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폭락장에서 더 떨어질까 봐 더 폭락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지 투자할 때 제가 김승호 회장님 측 리뷰하면서 과거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지 투자를 할 때는 유효기간이 없는 돈 유통기간이 없는 돈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돈 즉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폭락장에서 더 폭락을 하더라도 걱정이 없죠. 왜? 10년 뒤에는 삼성자의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릴 걸 알고 있고 테슬라의 전기차가 더 많이 굴러다닐 것을 우리가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락장에서 폭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서 덜덜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왜? 10년 후에는 분명히 삼성자의 반도체 테슬라의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세상에 나와 있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그 기업들의 제품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10년 전보다는 10년 후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자동차가 투자를 했다면 폭락장에서 더 폭락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김승우 회장님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지금 삼성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가격 조금 떨어졌다고 겁을 내는 것은 김승우 회장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락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한 거듭할수록 주식가가 계속 더 떨어지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본질같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리스크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도 그 가격이 훨씬 더 싼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명품 가방을 만드는데 명품 가방에 들어가는 가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죽과 인건비를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명품 기업 명품 가방을 만드는 그 회사가 어려워져서 원재료 플러스 노동력만 해도 2천만 원인데 그것을 1천만 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자체로 1천만 원 산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이익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장의 고수들과 자본가들은 이때 그 주식을 사고 이때 그 명품 가방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삼성전자를 사고서 혹은 테슬라를 사고서 어? 아 내일 떨어졌네? 다음날 또 떨어졌네? 어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니까?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10년 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더 많이 팔릴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사물과 그 기계들에는 반도체가 빠질 수 없지. 이런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은 삼성전자가 뭐 5만전자가 되든 3만전자가 되든 간에 더 가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그걸 사겠죠. 기분 좋게. 근데 우리가 그런 긴 감정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일 돈 벌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욕심과 탐욕 그리고 한치 앞을 자꾸 예측하려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식의 본질 가치를 계산하고 명품을 줍는 기분으로 그 기업의 주식들을 산다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더더러지는 거 아니야?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세일은 어느 순간 끝나버리고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베이 갑자기 20% 세일한다면 당연히 사지 않겠습니까? 2천만원 뭐 가죽값만 해도 벌써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명품가방을 천만원에 판대요. 안 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는 게 무조건 2등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이 회사의 기업이 어떻습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두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허점이 무엇이냐? 하나는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이 산 것을 따라 산 경우입니다. 오른다고 하니까 따라 산 거죠. 이 두 경우 이 두 경우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성현 얘기하셨죠? 우리가 주식출을 하는 돈은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돈 10년 동안 쓸 돈이 아닌 거 그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그와 상반되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그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그 기업을 정확히 알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오른다던데? 어디서 유튜브 보고 누가 전문가 하는 얘기 듣고 이거 오른다니까 사야겠다. 이렇게 사버리는 경우 이 두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폭락하는 경우 두려움에 들고 겁먹고 자꾸 이 주식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돈도 품질이 좋지 못하고 이게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장 어디다 써야 되는 돈이니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표현한 거고 또 구매한 상품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익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익을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때 자꾸 단기적으로 보고 내가 한 달 만에 20% 30%를 벌고 1년 안에 2배 3배를 벌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세요. 하지만 그래서 안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특히 주식 투자는 기업과 동행하면서 그 기업과 함께 경영을 하면서 일종의 그 기업이 낸 이익의 과실을 나눠먹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업과 장기적으로 동행을 하는 것이지 당장 오늘 사서 내일 5% 먹고 10% 먹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투자를 내가 이거 사고서 일주일 지나놓고 아 이거 왜 안 오르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떠지고 계셨다면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잘못된 거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빨리 수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기업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남이 오른다고 해서 산 경우다. 그래서 내 돈도 정말 유통기한이 없고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살려는 그 기업도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이 맞으면 수익을 벌고 그 예측이 틀리면 손실을 버는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4천억 부자인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부터는 그런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10년 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그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려보시면서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 주가를 분석하셔서 지금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분석하신다면 아마 주식 투자를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이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은요 김밥 파는 CEO 승강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렉스 적고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가이시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네 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능력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모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쓰는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 능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가장 강하신가요? 저는 모으는 능력 이게 강합니다. 저는 돈을 잘 모아요. 돈을 잘 벌지는 못하고 뭔가 돈을 잘 쓰지도 못하는데 모으는 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그 소득은 뭐 별로 딴 사람에게도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저축률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나는 그래도 모으는 능력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능력들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지를 잘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공한 사업가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시는 분들 인데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다 드러나요. 돈을 잘 번다는 게 일단 차가 좋고요. 옷도 좋은 걸 입고요. 뭔가 외모도 굉장히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들의 그 능력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도드라진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직원의 횡령을 당할 정도로 미숙한 변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는 사람들은 버는 능력만 뛰어난 거예요. 이걸 관리하고 이걸 쓰고 이런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니까 똑똑하다. 저 사람은 능력에 따라 생각하는데 이게 꼭 자산을 모으는 거나 혹은 자산을 관리하는 거랑은 전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월천만 원을 버는데도 실제 아무것도 모으지 못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이 돈을 모으는 능력은 버는 능력과 다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잘 번다고 잘 모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착각하죠. 돈을 잘 버니까 돈을 잘 모으겠지.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천만 원씩 벌어도 이천만 원 쓰면 그 사람 마이너스인 거예요. 반면에 이백만 원을 벌어도 오십만 원을 저축하면 그 사람은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이 돈을 모으는 거는 사실 크게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김승호 회장님도 다른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능력 같은 사소한 것부터 세율, 이자, 투자, 환율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재정 분리,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지만 이 모으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정 같은 거 보면 다른 분들 가족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어머니죠. 어머니가 보통 이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돈 지출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이나 싼 거 이런 거 구매하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지출 안 하시고 이런 게 여성분들이 보통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유지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버는 능력하고 모으는 능력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각각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김승현 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뭐 10억 뭐 3억 5억 10억 100억 모으기 힘들죠. 사실 1억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하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면 금방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모으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굉장히 한순간이다. 그래서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잘 벌고 아무리 잘 모아도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다. 이러면은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김승훈 회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성공한 사업가가 어떤 새로운 사업에 손댔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잘 사는 집이었어요. 돈이 많은 집이었는데 사업하다 망했다 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사업도 투자한 거잖아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대부분이 뭔가 돈을 잘 벌고 잘 모으는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소비가 과하고 이런 것보다도 투자를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투자 해보셨지만 부단투자 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투자의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최근에는 상승장이었지만 요즘에 좀 주춤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의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 잘못된 투자 한 번으로 혹은 아홉 번 성공한 투자가 마지막 열 번째 실패함으로써 내가 모아놓은 모든 자산이 한순간에 날라간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고 얘기하세요.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검소한 사람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쓰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돈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를 남들한테 강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500만 원 벌고 상대방이 300만 원을 벌어요. 내가 5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스타벅스를 전혀 안 마시고 저가 커피를 마신다고 할게요. 300만 원을 버는 친구가 스타벅스만 마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나는 500만 원 버는데 너보다 내가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저가 커피를 마시는데 너는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지금 스타벅스가 무슨 사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검소한 것은 나한테만 기준을 들이대야지 그걸 상대방한테 강요하거나 상대방한테 이걸 주입하거나 상대방한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나는 이렇게 아끼는데 넌 왜 이렇게 헛되게 쓰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도 아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단지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인 거지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그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나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2시간 3시간 스타벅스 안 돼서 책을 읽는 게 행복하다. 그럼 그런 걸 중시하면 다행히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나 다른 저가급회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 주제에 무슨 스타벅스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다른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쓰는 능력은 그래서 고도의 정치 기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우리는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모두 못 갖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특출나게만 있어도 아마 여러분들 돈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능력들이 전부 다 애매하거나 기준 미달이다 이러면 내가 좀 돈이 잘 안 보이겠죠.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건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건 사실 거의 정해진 거죠. 그럼 모으는 능력은 내가 뛰어난가? 내가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지? 나는 돈을 쓰는 습관은 내가 어떻지? 이런 것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돈을 다루는 능력들을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김승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4천억 원 정도의 불을 형성하신 엄청난 사업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1억 원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1억이라는 돈은 왜 1억이냐 종잣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잣돈 모든 재테크의 시장은 종잣돈을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종잣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1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잣돈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그럼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이 종잣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돈으로 투자를 하겠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모아두는 돈 그거를 사기 위해서 모아둔 돈 그것이 종잣돈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1억 원을 모아야겠다. 1억 원을 모으고야 뭐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그리고 그렇게 사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억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책에 적힌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1억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 번째 천만 원을 먼저 만든다. 이 다섯 단계를 거치면 누구라도 누구라도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승호 회장은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는 아 내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말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가 뭐 진짜 지금은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천억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강남에 빌딩을 가질 거야. 나는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살 거야. 내 형편과 상관없이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내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내가 무슨 강남 아파트를 사 내가 어떻게 천억 부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닫히는 거예요. 생각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게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말이 나오면은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그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한강에 있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든가 내가 연봉 1억을 받고 싶다라든가 내가 10억을 모으겠다든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일단 내가 정말 그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고 말 거야.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이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겁니다. 화장실 변기도 좋고요. 식탁 위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내가 목표라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1억 원을 모으겠다라든지 강남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라든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라든지 10억 원을 모으겠다라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라든지 하고 싶다 해놓고 싶다라는 것들을 다 글로 적으셔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적어놓고 내가 항상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 정말 살 수 있을 거야. 너 정말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을 거야. 너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을 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네가 무슨 미쳤냐 너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을 꿔 네가 무슨 천만 원도 없어 지금 허덕이는 애가 무슨 천억 부자가 돼 빚부터 갚아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조롱이라는 것은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롱이라는 것은 수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범접할 수 없는 부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그 조롱들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것들 적어놓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의 꿈을 진정으로 믿고 응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들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그 목표와 꿈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롱하는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는 불가피하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거고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수시로 종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의 꿈을 꺾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세 번째 제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자르는 거예요.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는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자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억 원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행동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일단 하셔야 돼요. 아 신용카드 할인의 뜻도 많은데 아 이거 어떻게 잘라 걔나 좀 아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패러디안을 바꾸셔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승결 조건은 복리를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현금 또는 체크카드만 써야 됩니다. 현금 또는 체크카드만 물론 이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면 장고가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건 못 살 수도 있고 뭔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다 복리를 여러분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동들입니다. 복리를 저걸로 돌려서는 절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란버핏이 부자가 된 가장 큰 이유 주지 투자를 잘했지만 주지 투자보다도 그 근본적인 거에는 자신은 복리의 효과를 이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리를 내 편을 만들고 그렇게 뭔가 해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은 부를 만들 수 있는 그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지 복리를 적으로 돌려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라 통장 하나에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더 만들어서 정규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 통장을 하나 더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 해 수입과 한 해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만큼의 돈을 쓸 것인지를 잘 배분을 하는 거죠. 그것을 구분해서 돈을 미리 배분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계부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장별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생활 지출비 통장 만들고 교육비 통장 만들고 자기개발비 통장 만들고 저축비 통장 만들고 투자비 통장 만들고 다 통장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그 월급들을 분배를 하는 거죠. 이번 달은 저축비 저축을 얼마 해야 돼. 이번 달은 교육비를 얼마 쓸 거야.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얼마까지 써야지. 이런 것들을 다 배분해놓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억 원을 만드는 게 목표는 맞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1억 원을 만들겠다 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봉이 2천 5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언제 1억을 만들어 40년 걸리겠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목표를 세워두되 1억이 아니라 일단은 1억의 10분의 1인 천만 원을 모으자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개발서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표는 크게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행동 실천은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일단은 그 목표 금액의 10분의 1만 먼저 모아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번 이루어지고 두 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마음속에 이거 1억 모을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자신감이 붙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통장에 1억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다 전부라고 김승호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돈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김승호 회장이 얘기합니다. 돈 이야기를 경멸하고 돈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봤고요. 4천억 진짜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방법이니까요. 1억을 모으고 싶다 혹은 10억을 모으고 싶다 이 반말 때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같이 정말 견제적 자유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부채 나쁜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한 분이고 또 실제로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승호 회장님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느낀 부채라는 게 무엇이고 또 좋은 부채 나쁜 부채는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승호 회장님은 이 책의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부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부채는 하나도 없었다. 운영하는 기업에도 부채가 없었고요. 개인적인 부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희귀한 일이냐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삼선전자도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부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또 뭐 개인적인 집을 사거나 이럴 때도 부채가 없다?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내가 집을 사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당장 은행에 부채를 갖고 와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근데 이 김승호 회장은 부채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택이나 부동산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하고요. 금융자산 주시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레버리트 투자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아서 신용카드 잔고도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채가 없는지 아시겠죠? 진짜 말 그대로 부채가 0인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무차입 경영을 한 이유 이런 극단적인 무차입 뭔가 투자? 이런 것들 한 이유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냐?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분도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 몇천억의 부를 만드신 분이지만 처음 사업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처음만 하더라도 사업 자금 필요하니까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고 은행에 대출 끌어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확장시켜 나갔던 거죠. 은행에도 부도수표 때문에 걸려오던 전화의 공포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억에 부채를 막 끌어다 쓰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됐으면 부채에 대한 트라우마 부채에 대한 나쁜 기억이 없을 텐데 사업이 무조건 다 성공한 거 아니니까 조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부채의 무서움을 피부로 정말 느끼고 나는 부채는 절대 지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원형탈모가 생기고 은행 간판만 보더라도 심장에 두근거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이렇게 원형탈모까지 생기겠습니까. 빚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정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절대 은행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경영할 때도 부동산을 살 때도 집을 살 때도 절대 은행빚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는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부채에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쁜 부채를 멀리해야겠다 그 나쁜 부채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부채라는 것을 전부 다 멀리하다 보니까 좋은 부채까지도 멀리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부채라는 걸 무조건 기피하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부채 나쁜 부채 구분하지 않고 다 나와는 거리가 먼 곳을 만들었더니 나쁜 부채만 딱 걸려졌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좋은 부채까지도 멀리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나쁜 부채는 전혀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부채는 사용할 만큼 자신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 회계학에서 보면요 자산을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뜻밖이죠. 여러분들 자산을 얼마라고 했을 때 부채까지도 말하십니까? 부채를 포함합니까? 이 회계학에서는 자산을 부채까지도 얘기해요.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자본이 1억이 있고 빚이 부채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자산은 2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여러분도 3억이 있고 7억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러면 내 자산은 얼마입니까? 보통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을 쓰신 부동산 저자들 이런 분들도 내가 자산 100억이다 이런 게 순수 자산이 아닙니다. 순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즉 10억짜리를 아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 돈이 3억 들어가고 부채를 7억 낀 이런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산은 10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성한 책을 봤을 때 내가 200억 자산가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의 순수 현금 자본금이 200억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본금 플러스 부채를 포함한 금액이 2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가에서 말하는 자산을 부채라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 돈이 3억이 들어갔고 은행에서 7억을 빌렸다. 그럼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회계약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많은 재테크 서적에 말하는 그 자산의 개념도 이렇게 자산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하고 순자산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순자산은 진짜 부채를 뺀 거예요. 10억에서 7억을 뺀 3억이 내 순자산인 거죠. 하지만 자산이란 것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 돈 3억과 은행비 7억을 더해서 10억을 내 자산이라고 본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이라는 것을 그저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멀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돈을 빌리면 그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이 있는데 7억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럼 나는 10억의 돈이 생긴 거죠. 그 7억도 일일이 은행한테 내가 여기 돈 쓸게요 허가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돈 빌린 돈을 할지라도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죠. 즉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산이라는 겁니다. 남의 자산이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빚 역시도 내 돈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빌린 돈 역시도 내 자산이 된다는 거죠. 단 조건에 따라서 좋은 부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를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이냐 첫째 소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 지출 여행 채무 변제 이런 곳에 사용하면 더 나쁜 부채를 불러들이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추가 이익이나 자본 확장이 일어날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빚 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빚 내서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내가 좋은 스마트폰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다 나쁜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채라는 것은 추가 이익이나 자본 확장이 일어날 곳에 사용해야 된다. 둘째 나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후 이 부채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빚을 져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 했을 때 여기서 수입이 나오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빚을 빌려서 오피스텔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나와. 이러면 이거는 좋은 빚 좋은 부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이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숨이 막혀서 죽게 된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투자 하더라도 현금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셋째 투자에서 나오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내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보다 높아야 한다. 투자 이익이 부채 이익보다 적다면 당연히 나쁜 부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렀는데 이 1억이 대출금리가 3%예요. 나는 1억을 빌린 대가로 3% 이자를 매번 은행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가진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1억을 가지고 어떤 곳에 투자해서 5%를 벌었다. 이러면 은행에 갖다 둬야 될 3%를 제하고 2% 남잖아요. 그러면 이건 좋은 부채가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3%의 돈을 빌려다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수익률이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은행 빚 3%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쁜 부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렸을 때 그 이자 비용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 이자 비용보다 높은 현금 흐름이 높은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는 나쁜 부채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부채는 좋은 부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오피스텔 예로 들었잖아요. 3%의 돈을 빌렸는데 대출금리가 3%인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5%를 수익이 나온다. 이러면 3% 이자를 제하고도 2%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내 주머니에 돈을 들고 있죠. 당연히 2%의 수익이 나니까 이건 좋은 부채. 하지만 3%의 돈을 빌렸는데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와. 2%가 내 돈에서 대출금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대출이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기 때문에 나쁜 부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채 나쁜 부채는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드린 말씀이 부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길 바라구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할 줄 아는 그 기준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여전히 무서운 것이 맞고 우리가 칼을 잘 다룰 줄 알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지만 칼을 잘 못 다루면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부채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부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것은 좋은 게 되는 거고 내가 부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부채가 나를 잡아먹는다 이러면 당연히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나쁜 부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부채 나쁜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돈이 찾아오는 7가지 비법 7가지 7개명이죠. 좋은 돈이 찾아오는 7개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쓰셨고 실제로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한 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말씀하시는 좋은 돈이 나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7가지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달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이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많잖아요. 인터뷰를 하니까 만날 때마다 저자님들에게 뭔가 좀 나쁜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웬만하면은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하고 그 좋은 기업만 가지고 가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품이 없게 욕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비웃는다든지 뭔가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그 분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려고 할까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 일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대방을 막대화하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애이없게 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나랑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비즈니스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야지만 좋은 돈을 찾아온다고 김승훈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뭔가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 실제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도 그래요. 웬만하면은 그냥 내 선에서 내가 그냥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내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구하거나 부탁을 하는 일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승훈 회장님은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물론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요청하는 도움에 대해서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것 같아요. 도움을 받고 내가 잘 되면은 그걸 잊지 않고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면 됩니다. 혹은 그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그걸 잊지 않고 더 잘해주면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성장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인 관점에서 훨씬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상대방도 도울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뭐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한 번 해보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채널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 관계자들 만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를 만나는 저장님들 중에서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같은 경우 쓰는 거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저장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출판사를 찾는다는 게 내 책을 내줄 출판사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출판사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뭐 그냥 쉽게 한 번 이런 저장님이 이런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관심이 있으면 살펴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출판 계약이 맺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한테는 큰 어려움이고 문제일 수 있지만 상대방한테는 그 도움을 주는 상대방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절을 당할 것을 생각은 하되 한 번 부탁을 해보는 거죠.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희생을 할 각오.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공짜로 얻으려는 심보가 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그래요. 뭔가 다른 사람이 주식주사 돈 벌었대 하면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어떻게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쉽게 돈을 버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줄에 그럼 편하게 건물줄에 편하게 월세를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주분들은요. 다 이제 그 집관리, 건물관리, 임차인관리 관리 이런 것도 해야 돼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제가 올린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서는 건물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건물주 얼마나 힘든지 아실 텐데 모든 거에는 다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되는 건 없다. 여기서도 말했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뭔가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럼 내가 당연히 그 종작돈을 모으기 위한 노력과 그 투자를 했을 때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저되는 일은 없다. 항상 희생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정말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면 이게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록할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으니까. 저도 제가 20대 때 굉장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메모를 왜 강조할까? 기록을 왜 강조할까? 스케줄을 왜 짤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혼자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바쁘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기록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일정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머릿속 기억에 다 까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그 일을 못하고만 하면 끝이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과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럼 상대방이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되고 항상 기록하고 정리해나 하지만 내 일정관리, 내 스케줄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고 정리하라는 것은 내가 이제 당장은 바쁘지 않다 하면은 뭐 이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점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은 점점 이제 기록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은 이제 하루를 보낼 수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왜?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딴 거 할 일도 바쁜데 내가 이거 해야 돼. 모델 며칠 몇 시에 이걸 해야 돼.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하고 정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오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장기 목표, 여러분 장기 목표 다 갖고 계신가요? 장기 목표는 최소 5년, 10년이겠죠? 그래서 내가 당장 다음 달에 혹은 1년 뒤에 뭐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포기하는 과정이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유혹에 쉽게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하지 마, 다이어트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야, 오늘 내가 살 테니까 술 한 잔 하자. 이런 게 정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즉각적인 자극적인 유혹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목표를 딱 세우시고 이 목표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시고 이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장기 목표를 끝내는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오르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이 유혹당하지 않는다면 그 평생 지켜만한 가치 그게 즉 장기 목표가 되겠죠. 여섯 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두 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랑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김승호 회장님 4천억 이상의 부를 형성한 김승호 회장님도 자기가 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늘어나는 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신 분들도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혹은 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A도 날 좋아하고 B도 날 좋아하고 C도 날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이건 BTS도 마찬가지다. BTS도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BTS의 경쟁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BTS를 싫어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를 만나려는 노력을 하시고 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투자는 빠르면 빠를 수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 효과 이런 걸 노리기 위해서라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투자해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명숙 씨가 그런 말 할 때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늦었다. 그런데 이게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정말 늦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만큼 늦었으니까 더 빨리 해서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따라잡으라는 얘기죠.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걸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절대 절대 내가 가장 빨리 시작해서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돈이 찾아오는 7가지 비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는 7개율 7개율 중도 되겠죠. 그래서 이 7가지 비법을 잘 들으시고 나는 혹시 내가 여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행동을 한 번 비춰보시는 시간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직장인들이 부자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억 부자로 알려진 김승우 회장이 직접 얘기하는 직장인들이 부자되는 두 가지 방법이니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왜 다니시나요? 김승우 회장은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창업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 세 번째는 창업 욕망이 있어도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기 때문 이 세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 따져보면 그렇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업보다는 당연히 공무원 생활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더 선정하겠죠. 두 번째 창업에 대한 희망 내가 창업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백억을 벌 수 있어. 이 희망보다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잡지 잘못했다가 크게 빚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더 크면 당연히 창업을 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창업 욕망이 있어도 나 정말 창업하고 싶다. 나 창업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 이래도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으면 이제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크게 이유는 세 가지인데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백만장자가 못 되느냐 부자가 될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직장인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장인으로 행동하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 다니니까 내가 직장인이니까 나는 직장인처럼 살 거야 행동할 거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지만 사장처럼 임원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대리, 월급이 200만 원을 할게요.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어치만 일해야지 400만 원 받으면 400만 원어치만 일해야지 나는 500만 원어치 일을 할 수 있지만 돈을 300만 원밖에 주지 않으니까 300만 원어치만 일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절대 임원이나 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급여를 받고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급여를 주고 지시를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고용주처럼 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1인 기업에 상관없는 건 내가 사장도 해야 되고요 기획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내가 다해야 되죠.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야지만 그런 고용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은 나라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영자이죠. 그래서 내 삶 나라는 사람을 잘 경영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의 직원으로 인해 회사 수입이 증가하면 일반 사원의 급여체계를 지불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내 기업처럼 분명히 직장인인데 대리인데 이 대리가 마치 자기가 창업한 기업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나게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일반 사원의 급여체계를 지불하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니까 퇴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고 아니 뭐 이 사람 이렇게 잘하는데 나중에 자기 사업 나가서 창업하겠네 이렇게 걱정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결국에는 동업자 역할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동업자 역할을 준다는 건 뭐죠? 지분을 주는 거죠. 지분을 줘서 나랑 함께 가자 라고 제안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직원은 크게 세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급여만큼도 일을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급여 정도는 일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200만 원을 주는데 200만 원 어치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딱 200만 원 어치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200만 원을 주는데 500만 원 천만 원 정도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급여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김승우 회장의 그 기준에서는 자신의 급여보다 세 배의 이익을 만드는 사람 200만 원의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600만 원어치 일을 한 사람이고 5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초 500만 원의 매출이나 돈을 회사에 벌어다주는 사람이란 거죠. 직장 내에서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뭐냐 직장 내에서 현실적으로 세 배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도 승진을 하고 급여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세 배의 이익을 내지도 못하는데 승진을 하고 급여가 올라가느냐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도가 높으면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승진을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충성도가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보편적인 수준인데 충성도가 너무 높은 사람 하면은 이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능력은 뛰어난데 충성도가 없다면 이 사람은 나갈 사람 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혹은 유사 업계에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주면 당연히 나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사람은 결국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혹은 조금 나은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면 충분히 임원이 되더라는 거죠. 즉 평균보다 조금 나은 성과와 충성도만 있다면은 그 기업에서는 막강한 임원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원후보군에서는 꽤 두 가지 행동만 있으면은 어느 직장에서나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상사에게 지시를 받았으면은 그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가 끝나면은 상사에게 나 업무가 제가 업무가 끝났습니다. 확인 보고를 해주라는 거죠. 이 확인 보고를 해주면은 상사 입장에서도 일을 훨씬 더 하기가 편하고 훨씬 더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인식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사인데 인사라는 것은 뭐냐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상사를 어려워하지 말고 어디서든 만나면 인사를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임원 승진 이런 것도 결국에는 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라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중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한 사람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 인사라는 게 그 인사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사들이 결국은 사람을 당기는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직장인들의 성공 원리는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보고를 바로바로 하고 인사를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나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작은 기업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빠른 시간 안에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 부자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렇게 임원이 되는 방법 그럼 임원이 되지 않으면 직장인으로서 부자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은 바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급여에 20% 이상을 계속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승진을 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승진을 하도록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고 싶지도 않고 내가 승진했다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금부터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투자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면 타용림이 실력이 올라가니까 수익이 높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점점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그 복리효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성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부자되는 방법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직장인들의 부자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임원이 되는 것 두 번째 투자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실행하면 직장인으로도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이 김승호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같이 또 하시고요. 만약에 근데 임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투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수없이 많이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서 임원이 되신 분들 임원이 되신 못 하신 분들이 생각이 쭉 나는데 임원이 되신 분들을 보면 진짜 회사가 내 일처럼 얘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내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순위 위에 있어요. 정말 내가 없고 그 회사가 진짜 높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마인드와 태도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느껴요. 아 이분들이 진짜 임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건데 그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고 또 임원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정말 그 인터뷰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시느냐 내가 임원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판단해서 뭔가 엔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다른 가능성을 추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들이 이 김승우 회장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곰곰이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직장생활 잘 맞는지 내가 임원까지 달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뭔가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 말고 다른 자신만의 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돈의 속성이나 책을 가지고 직장인들 부자들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11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고요.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셨다고 알려졌고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분이 4천억 부자가 말하는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지 11가지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11가지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할 수 없는가 두 번째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없는가 세 번째 있어 보이고 싶은가 네 번째 5년간 안 써도 될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다섯 번째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가 여섯 번째 승부욕이 강한가 일곱 번째 부자가 되면 대중과 함께 살 마음이 없는가 여덟 번째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가 아홉 번째 복리를 모르는가 열 번째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다 갚지 못해 이월 시켰는가 열 한 번째 귀가 얇은 편인가 이 11가지 질문들에 예스 아니면 노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스가 몇 개인지 노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보세요 한번 세보세요 한번 세보시고 그 다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김승우 회장님은 만약 이 질문들 11가지 질문들에 예라는 대답이 다섯 개 이상이라면 투자를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라는 대답이 다섯 개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는 고사하고 돈도 저축하고 있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투자는 동업이고 경영 참여이며 이 단어는 가치를 따라 움직일 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많이 했다 하면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투기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단순 매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사과를 도매상한테 사와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을 보고 투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를 5만원에 샀어요. 그걸 6만원에 파는 거. 이거는 단순 매매라는 거죠. 이것은 뭐 내가 진짜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냥 5만원에서 6만원에 판 시세차익을 본 딱히 삼성전자에 투자할 이유가 사실 없는 그런 투자라는 겁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거죠. 트레이딩. 그래서 이 사과 사례를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아마 명확히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떼와서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는 도매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도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남들이 만들어진 기준이 아닌 내가 만든 기준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이 사람 말이 맞아 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진 기준을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투자가. 그래서 내 투자 철학은 무엇인지 내 투자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내가 투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어 보이는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고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산다. 이러면 김승권 의원이 마찬가지로 투자 자격이 없다. 명품을 소비하고 좋은 자동차 사면 부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돈을 쓰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한다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 빚내가지고 명품백 사고 좋은 옷 입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되고 부자가 되려고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부자처럼 보이려고 돈을 쓰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스스로 알리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최소라는 말이에요. 5년이 포인트가 아니고 최소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내가 이거 투자해서 6개월 만에 2배를 벌 거야. 4배를 벌 거야. 1년 만에 10배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5년간 투자가 물론 10배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10배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그 돈이 사용처가 없어야 돼요. 5년 안에 5년간 쓰지 않는 돈 쓰지 않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말든지 아니 그럴 돈을 만들든지 중 하나입니다. 당장 내가 1년 뒤에 써야 되는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 큰 코를 닥친다. 시간은 인간보다 현명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투자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에서 일정한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셔야지 뭔가 올인해서 내가 승부수를 띄워야지 베팅해야지 이러면은 결국에는 쪽박을 차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유통기한이 긴 돈 내가 한 5년 동안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에 그런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또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등락에도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씨 내가 이거 베팅해가지고 오늘 30% 먹었어 대박이지 나 역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투자에 성공하면은 모든 곳에 막 소문을 내고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이러고 내가 오늘 밥값 살게. 내가 오늘 술 살게. 이러면서 돈을 다 써버리죠. 하지만 내가 베팅할 때마다 성공하면 걱정이 없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베팅을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과 서비스는 대중 안에서 성장하고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장터에 가본 일이 없으면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장터에 가본 일이 없으면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트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트에 가서 신제품 라면이 뭐가 나왔나 신제품 과자가 뭐가 나왔나 신제품 만두는 뭐가 나왔나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야 지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이러면은 그 회사의 한번 그 주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분이 시장을 이해하는 노력들이고 그런 것들이 우연히 마저 또 떨어지면은 허니워터집 같은 사례처럼 짜왕 같은 사례처럼 그 기업의 주가가 막 짧은 시간 동안 그 실적이 반영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늘 시장 안에서 호흡하고 시장의 그 동태를 살펴야 된다. 빨리 버는 돈은 빨리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려면은 눈부신 위험 자산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코인 뭐 이런 거 되게 위험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급하게 돈을 벌어서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가장 늦게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영영되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소중하게 모은 존잣돈 마저도 이럴 수 있거든요. 이 투자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10번 투자해서 9번 성공하고 마지막 10번째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내 수준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뭔가 9번을 실패해도 마지막 10번째에서 투자해서 성공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위험한 투자에서 단기간에 급등한 수입 종목을 발굴하고 높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아홉 번째, 몇 번째에서 실패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복리라는 것 복리라는 것은 고모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글을 모르고 대학에 온 것과 같다. 그래서 글을 배워서 다시 와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려면은 복리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리는 제가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설명했죠. 그래서 제 영상들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 잔액을 이월시키면서 이자를 내는 사람이나 5만원짜리 티셔츠를 사고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수입을 관리하는 것도 없고 소비할 자격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빚내서 뭔가 좋은 거 사고 이러신 분들은 일단은 이 돈 관리 능력에서 조금 안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은 뭐 할부로 물건 사는 습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된다고 김승호 회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귀가 얇다는 것을 귀여운 성품 어 귀 나 귀 얇아 웃으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귀여운 성품으로 생각하는데 기가 얇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은 기가 얇은 사람들은 가족과 가까운 이들을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또 기가 얇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진짜 가까운 사람들의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얇은 사람들은 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뭐 A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택시타인데 택시기사 하는 말 듣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를 할 때 내가 내 돈만 갖고 하면 좋는데 가족돈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귀가 얇아 그 얘기 듣고 다른 친구들한테 다 꼬들겨가지고 그걸 또 사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큰 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자립이 생기고 매사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스스로 마음의 자립이 생기고 매사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내 투자 철학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없으면 투자하시면 안되고요. 내가 투자 철학이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의 투자 철학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투자 철학이 맞는지를 점검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 아니 애초에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것을 알려줬고 또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없이 많은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말씀하시는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는 보통 강자들이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저도 국사 시간에 역사는 강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망한 국가라든지 패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혹은 과장된 이런 기록들을 남기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강자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김승호 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확하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들이다. 역사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들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 약자에 자신을 투영해서 강자를 쓰러뜨릴 때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스포츠 같은 거 봤을 때 당연히 챔피언이 신인을 이기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름도 듣도 못한 신인이 챔피언을 이긴다. 이런 스토리. 근데 그 신인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이겼다는 극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열광하고 엄청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인간의 속성상, 인간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이긴 케이스는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역사라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의 이반 아르기인 도프트 교수가 19세기 이후에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 200여 건을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봤더니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긴 케이스가 강대국을 이긴 전쟁이 무려 28%. 28%는 거의 뭐 3건 중에 1건, 4건 중에 1건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높은 승률을 보이더란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다 어? 당연히 강대국이 이기는 거 아니야? 무기도 많고 동도 많고 약소국이 어떻게 강대국을 이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사적인 전쟁을 딱 분석해 보더라도 약소국이 인케이스가 28%. 거의 뭐 3건 중 1건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테슬라. 지금 뭐 보시면은 다 기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죠. 이런 초대형 회사들도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약자였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여러분들 20년이 안 됐습니다. 20년 안 됐습니다. 2008년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안 됐는데 불과 20년 만에 애플이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요. 아마존, 유튜브, 구글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폭풍 성장을 하게 되죠. 테슬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부터 전기차, 전기차 했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들도,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한 이들도 그 시작의 포인트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약한, 이제만 시작하는 자본근도 얼마 없고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아주 작고 약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기업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요. 대구에서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에서 시작해서 이 국수에 별 세 개를 그려놓은 걸로부터 시작해서 별표 국수라고 해요. 이어 여기서부터 삼성이 유래됐다는 거예요. 현대만 보더라도 경일상회라는 경일상회라는 쌀장사를 하던 청년이 차린 기업이 현대라는 거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도 진주에서 포목상을 하던 국내 최초의 화장품 동동구리무 포목상에서 국내 최초의 화장품 동동구리무를 만들면서 시작한 기업이 LG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초대한 그런 기업들도 불과 100년이 안 됐죠. 이런 100년 전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뭐 정말 쌀가게, 포목상, 국수가게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죠. 즉 약자들이 강자로 성장해가는 약자들이 강자를 물리친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강자들의 모습만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약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읽는 거죠. 강자들은 근데 사실 약자보다 그렇게 유리한 것이 많이 없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강자들은 규모가 커서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변화를 알아채더라도 실행이 더 있다는 거죠. 워낙 조직이 크고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뭐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이유로 전략을 바꾸고 실행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김승우 회장을 얘기합니다. 약자가 약자로 계속 머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약자가 약자로 계속 머무는 이유는 강자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요. 기싸움에서부터 지기 때문에 내가 강자를 상대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전의식조차 생기지 않는 거죠. 약자는 어떻게 보면 세뇌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강자를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강자와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약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약자로서 계속 지내야 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부터 쭉 주입당하고 학습당해서 계속 약자는 약자로 흙수저는 흙수저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갇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거나 도전해보겠다. 내가 살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조차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강자야말로 약자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강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흙수저는 그래서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이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여우나 개는 몇 번을 넘어져도 쉽게 쉽게 빠른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흙수저 내가 작고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 변화를 잘 캐치하면 변화를 차서 잘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르고 강자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강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하고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라는 겁니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고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늘 그렇게 흘렀다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강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한 거예요. 강자는 강해서 우리가 덤벼들면 안 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낸 게 좋아하고 착각을 하고 잘못 교육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역사의 기록은 늘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였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유통을 잡고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 쿠팡, 마켓컬리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오히려 이마트, 롯데마트를 누르고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계속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흙수저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는 흙수저니까 계속 흙수저를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수저는 금수저라서 분리한 것들이 있고요. 흙수저는 흙수저라서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금수저라고 정말 다 좋을까요? 금수저는요. 일단 부모의 간섭이 많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해도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우리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너는 회계사가 돼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가정에 일단은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제약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럼 자유도의 측면에서는 흙수저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럼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아이 중에서 내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 그림으로 관심이 있다. 근데 그 집안은 의사 집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피아노만 칠 수 있고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집에서는 이 아이를 의사로 만들려고 엄청난 제약을 강하고 자원을 투입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흙수저는 내가 일단 잃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살아내기 위해서 이겨내려고 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극대화시킨다든지 내가 어떤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안테나를 살짝 펴놓고 그 기회를 폭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하죠. 그럴 때 기회가 딱 하나 맞아떨어지면 더 이상 흙수저는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한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금수저인데 그 금수저 곁에 흙이 묻어있으니까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가능성 잠재능력 이것들을 펼치신다면 그 금수저에 묻은 흙들을 여러분들 털어내신다면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구나. 그 수저를 닦아내는 노력 내 재능을 갈고 닦는 그 노력을 하시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고 금수저도 자기가 가진 금수저에 만족하고 머물면 흙이 묻어서 흙수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흙을 털어내는 노력들을 함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실제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분이고 사업가입니다. 사업까지 하시면서 수많은 베스트셀러 쓰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돈을 모으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승호라는 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지 몰라서 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은 주로 쾌락에 사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확인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돈이 있으면 심지어 돈이 없더라도 내가 카드 빚을 내거나 카드 신용카드 쓸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후덕하게 돈을 쓰거나 나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에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그런 소비 돈을 통해서 뭔가 확인시키고 확인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왜? 있는 돈을 최대한 많이 써서 내게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자존감이 낮다고 한다면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든 이천만 원을 벌든 절대 돈이 모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 찾아와도 당당히 그 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익히지 못하면 돈을 벌면 오히려 그 돈들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길을 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기지개라는 것은 모든 동물이 가진 몸의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승호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개라는 행위는 단순히 내가 몸을 쫙 피는 행위가 아니라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 그리고 몸에 길을 넣는 행동 그리고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행위 행동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잠을 편안히 주무시고 아침마다 기지개를 한 번씩 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활력을 넘치게 활력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이다. 음식과 잠자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잘 정리해놓은 침대로 들어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라고 김승호 의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소함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거는 유튜브에서 유명했던 미국 해군장교회 강의에서 가져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해군장교회 하는 말이 내가 잠을 자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이부자리를 가장 먼저 개는 것이다. 왜 이부자리를 개야 되느냐 이부자리를 갠다는 것 내가 자고 나서 이부자리를 갠다는 것은 내가 그 첫날 하루의 시작이죠. 하루의 시작을 아주 가볍지만 아주 작지만 큰 성취로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나는 일단 이 하루를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성취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승호 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한 것은 삶에 대한 감사이다. 저는 요즘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이고 정말 그 어떤 삶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그 평안하고 무탈한 하루를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인 거죠. 사실. 그리고 잠자리가 안 좋다고 하면 삶의 질이 그냥 떨어지게 되죠. 잠자리 하나만 보더라도 내 삶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갯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불을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내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왔어요. 그 정리되지 않은 이불자리 정리되지 않은 이불자리를 딱 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엉망진창인 그 침대 위를 보면 당연히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내다가도 그 지내다가도 그 이제 헝클어진 이불자리를 보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하면서 그 기분 나쁜 상태로 잠을 들겠죠. 그럼 또 이렇게 압수환이 되는 거죠. 기분 나쁜 상태로 잠을 잤으니까 다음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보자는 거죠.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한 잔 이상 마실 수 있으면 좋다. 하지만 반드시 꼭 한 잔은 마셔야 된다. 몸에 음식을 넣기 전에 몸을 어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돕고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거는 정말 시원한 물 한 잔 저는 찬물을 주로 마시는 편인데 그때마다 오장육부가 깨어나는 느낌 에너지를 채우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거는 사실 의학적으로도 몸에 좋다 이런 결과도 있고 또 아무래도 뭔가 밤에 노폐물들이 씻겨 내려간다는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만약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이 작업상 혹은 직업상 허락되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며 위에 설명한 지침을 매일 실천하길 바란다고 김성현이 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일정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다는 거 일정하다는 거 모든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죠.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시간은 불규칙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꼭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복된 일정한 행동 일정한 그 시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고 남들에게는 신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 신용이라는 것은 결국 예측 가능할 때 일어나는 결과물들이고 예측 가능한 것은 일정하다는 데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하다는 것 자체 내 삶이 일정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신뢰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 같은 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는 이게 작은 일이라서 A를 했다가 B를 하기도 하고 C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뭔가 믿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신용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겪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매일 약속을 하고 잡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도 이 신뢰,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 측에서 굉장히 이걸 바꾼다든지 갑자기 안 한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그 사람과는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그 신용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모든 사람 간의 일은 신용, 신뢰가 기본이잖아요. 이 아주 일정하게 삶을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면 상대방은 그런 삶의 패턴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을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네 가지만 꾸준히 하면 저절로 어깨와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커 보인다 라고 김승호 회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소한 습관이 돈을 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절대 줄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네 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게 큰 돈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내가 모아둔 돈을 쉽게 잃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두 번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를 잘 정리한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이 네 가지 습관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시면 돈이 세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나 책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을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습관은 김승호 회장이 직접 하시기도 하는 행동이라서 4천억 부자의 아침 패턴 미라클 모닝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부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